여러분들, 공세를 간다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까? 제대, 어휴, 제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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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, 나간다, 종류위, 아, 이런 젠장, 망했다, 고! 회수 요청 바라고, 조치를 해달라, 이렇게 메세지 하나 보내시면, 아니, 근데 공세 가고 싶은데, 공세에서 레이스를 해볼까요? 자, 여러분들, 조심히 따라오십시오. 새 세션 찾기, 공개 세션 가서 드래그 레이스 한 번 해보자. 이곳이 바로,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개 세션. 요즘은 이제 무지개 닉네임이 없네요. 옛날에는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했는데, 님들 요즘 그 타이어트 봐, 누구봄? 바이프테스요. 원래 공세라고 하면은 진짜, 하늘에 히드라, 레이저, 오프레스, MK2가 끊임없이 활버가 다녀야 되는데, 지금 보시면은 평화롭습니다. 자, 이동산 관리, 개인차량 요청! 카레이스 컴컴, 나 지금 모른 사람이랑 레이스 하고 싶다고. 지금 지도보시면은, 저희 티본분이 모른 사람을 지금 한 분 데려오고 있어요. 이분이 지금 한국분이거든요? 자, 환영합니다. 반가워요. 가자, 스타트! 가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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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짧게, 황소킵니다. 오케이! 119님,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요. 저는, 그타 스트리머입니다. 아, 니? 아마 근데 이분이 지금 유튜브에다가, 오! 킹맨즈님! 어? 안녕히가세요! 잠시만요.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 누구야?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타! 핵인가? 핵, 핵, 핵? 핵!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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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! 핵, 핵! 핵, 핵, 핵! 얘, 스디킬이. 채팅이! 채팅, 어, 뜸,야, 야, 이런, 쟌쟌居. 나갔다! 전문의! 아, 이런 젠작! 고! 고! 막했다 이런 젠작! 최상jar Schulman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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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. 아하 아 콩트에 들어가지 말걸 아 이런 제작 아 그만 여기가 이제 락스타 지원 사이트거든요 GTA가 첫 번째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누르시고 핵 유저에게 부정한 캐시를 받았습니다 회수 요청드립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 내가 GTA 2000시간이 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느렸던 카트는 저리 가라 이거 할게요 가자 출발 스타트 아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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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가 제가 지금 제일 안좋아요 랩이 상당히 어지럽죠 잠시만요 이 세션에 핵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8000랩이 들어와있다 아 이런 제작 안 돼 부정핵 95,000달러에서 129,500달러 늘었고요 락스타에다가 125,900달러가 늘었다고 다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랭크도 올랐다고? 랭크 400이라 어? 딱! 한 번 더 적어야겠어 잠깐만 메인 하나 더 보낼게요 락스타 여러분들 GTA6 만들라 바쁘시죠?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생방 때 뭔가 사건이 있었거든요 락스타 게임즈 서비스가 당신의 RP레벨을 124만 685일로 수정했습니다 당신의 GTA달러로 수정했습니다 129,500달러 와 락스타 칭찬해 어 이분도 GTA6 개발하느라고 진짜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이런 디테일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역시 락스타 차량이 당신들이 최고야 오 레벨 400으로 다시 바뀌었고 돈도 이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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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